어휴! 자 오늘 해볼 게임 Don't wait to die 가장 멍청하게 죽는 방법이라는 게임인데 얼마나 멍청한지 한번 바로 봅시다 펌프? 샷? 펌프질을 딱 해가지고 불면은 이야! 날아간다! 뭐야? 연결해 연결하고 이것도 연결해주고 타! 타! 오! 불이 들어왔어요? 자... 뭐야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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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아아아아 여기서 제때 못날면 그대로 떨어지면서 사망 자 콜라는 뭐야? 어?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아아아아 아 이거 콜라 로켓을 제대로 흔들어야 그대로 탈출할 수 있는 거구만 쉐이크 흔들어주세요 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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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 흔들어지지가 않아 아하하 이얔아아 이번에 번코인 단시를 다시한번 어어? 공탱이를 숨어서 아우 무빙!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림없지.. 우리 친구야 뭔데? 자 이거 아까 쉬었잖아요 이거 잘못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건데? 노! 불난다! 자 속도를 올려볼까? 이거 딱 봐도 뭐 예티같이 생겼는데? 오오 그래 그래 쓰담쓰담 안해줬으면 그냥 바로 갈뻔했어 나 펌프 날아올라 뭐지? 왜? 아 또 단 11코인 캐릭터가 또 있네요? 능력이 200점을 먹고 시작한대 일단 하기 아니야?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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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사다리가 부러져서 사망할 뻔했어요 잠깐만 이거 구조적으로 지금 내가 흔들 수가 없어 이거 컴퓨터로 하고 있어가지고 노! 자 떨어지는 사과를 잡아라 오이샤 오이샤 오케이 이거 너무 쉽잖아 예이 아웅 사과 너무 꿀맛이고 좀 더 속도 올려볼까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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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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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고 안 되지 이번엔 좀 최대한 오래 한번 살아보자 목숨도 두 개나 남았겠다 좀 더 올라가냐 속도? 잠궈주세요 음 너무 쉽고 와 문 안 잠궜으면 문 열려가지고 떨어져서 사망할 뻔했네 자 홀드 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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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데? 딱 보니까 그거 같은데? 오케오케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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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쉽지 무빙 무 어 무빙 어 방금 근데 맞았는데? 이게 피한 걸로 됐나? 자 드래그 땡겨 거 아 위험합니다 손님분들 승객 여러분들 내려와주세요 안그러면 바로 깔립니다 아 이거 폭탄 콜라 이것도 쉽지 바로 흔들어가지고 3 2 1 출발 뷰 좋아 오케 천점 한 번 더 템포 업 어 몰라 몰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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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머리에 불 붙었었구나 아 이빨 뽑으라고 썩은이 썩은이 뽑아 에잇 야아 안 돼 왜 어째서 기울여라 기울여라 아 잠깐 잠깐 이거 기울이는 게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 나 상어밥이 되었네 헛 찰 찰 오 안 박았으면 이거 문이 부서지는 거였구만 이거 쉽고 아 이제 슬슬 순발력이 좀 중요해지네요 템포 업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아 너무 올라갔나 봐 다 뽑았어 됐어 됐어 어 우리 상생하는 구조였어 어? 이거 채우라고요? 아 오케오케오케 뇌를 만들어 줍시다 어허허허 난 멍청해요 진짜로 겁나 멍청하게 죽는구만이거 천점 갔으니까 이천점 도전해보자 빠르게 빠르게 Starlight plan 오우 완벽한 풍선 색알 색갈 자아 예쁜 해바라기에요 어때 잘 어울리지 오케 천점 이천점 가자 자 바로 빠르게 흔들어 가지고 콜라 로켓 출발 아 잠깐만 이거 기울여야되는데 발사 아 이거 뭐 설정을 해야되나 이거는 어 더러운 부분은 닦 아뇌구 어디 우주인가 오우 노우 나 이거 진짜 흔들어보고 싶다 어 맞아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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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흔들기 기능 생겼는데 오케이 일단 흔들기 기능은 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가능하겠어 이거 지금 기울기가 안 되거든요 대신에 어 새로운 패턴이다 잡아 어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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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 이거 마시멜로우 익히는 거구나 아주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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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어떻게 하는건데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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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이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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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마구 흔들어 예쓰 와 드디어 처음으로 통과하는구만 스크래치 긁어줘 마구마구 싹싹싹싹 아유 시원하세요 손님 하하하하 맘에 드시나보네요 천점 2천점 빨리 후 다 다음 아 기울이는 거 흔들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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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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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진짜 2000점 찍막도전 아 저기 닦이는것도 잘 안닦여 범위가 좀 좁나봐 스.. 스.. 나이스 아주 쉽고 아 이것도 즉사 패턴이다 이게 범위가 좁아가지고 잘 안되네요 싸악 맛있게 구워 맛있게 구워 맛있게 구워 맛있게 구워 맛있게 구워 됐어 어우 노릇노릇해 제이슨이랑도 나눠먹는 사이가 되어버렸네 오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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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수있어 나 이제 살수있어 새로운 기술 도입됐다고 1100점 최고점이다 낚시 패턴 뉴 패턴이다 큰거 대여 낚시 성공 그는 결국 아주 멍청하게 죽고 말았습니더 3은 끝